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모에선 화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은 우원히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여 나이 눈 숱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해 왔다간 할머니의 인생을 연애는 빛이 겨누는 사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누워는 이별의 가슴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뿐이지 않아 아모르삭 아모르삭